오늘은 어떤 곳을 여행할까? 응? 저게 뭐지? 우와! 색깔이 살아갔어!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빨강 주황 노랑 황토 초록 파랑 하늘 남색 보라 감정 하얀 푸른 하늘은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남색 푹신푹신한 해변은 황토 몽실몽실 구름은 하얀 시원한 바다는 파랑 파랑 하늘 반짝반짝 별은 노랑 색깔이 돌아왔어! 다른 색깔에 어울리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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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과 주황 강은 또란바나 초록 수박 보라 포도 우아 과일 나무다! 오늘의 조이랜드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 너무 맛있는데? 또 먹고 싶어